오늘 아침에 부산의 3일까지 주문했습니다. 곧 부산을 주신 분들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 부산을 주신 분들께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. 바로 그는 부산에서 주신 분들의 첫 번째가 부산에 구식하였습니다.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. 대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. 아름다운 중에서 주문했습니다. 먼저 먹으러 가면은? 어디에 가요? 장군은 아하 라면이네 돈까스 돼지고 Extreme 돼지고밥 돼지고밥 라면 떡 라면 서울예요? 마다 ja 돼지고밥 usan 그 정도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즐거운 손색이 근육이 아니고요 시장국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잘 먹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때도 진짜 미도라 진짜 미도라 진짜 미도라 진짜 미도라 진짜 미도라 아 삼겹삼 때 삼겹삼 때 삼겹삼 때 돼지 그릇지 아 돼지 아니지 숭고고 오케이 네비 이너로 할래 게함라고 부리 돼지국밥 고추장도로 할래지게 라도 돼지 안줄라? 체스 가라 lane 됐어요 됐어요 다 지하자 우리의 이름을 구입할 때 이름이 지하자 여기 이곳은 세계대 여기 제가 한 번에 그래서 내가 가게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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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르식은 아름다운 계란비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멘 어 어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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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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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